안녕하세요 주잔이와 동생들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잔이입니다 오늘의 메이크업은 제가 자주 하는 에브리데이 메이크업 데일리메이크업입니다 이거는 살짝 한국식과 외국식을 섞인 저만의 메이크업 방식들이 많은데요 이걸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계속 지켜봐주세요 굉장히 많은 팁이 있어요 짠 보이나요? 역시 외국 스타일 아 펌펌펌 바로 이렇게 스펀지에 뿌려있는 것 같아요 이마는 얇게 해줘요 제가 여드름이 여기, 이 흉도가 여기가 많다보니까 여긴 두꺼게 하는데 이마는 그냥 최대한 가려고요 바로 컨실러로 갈 거예요 두 개를 쓸 거예요 처음 거는 에뛰드 하우스 빛 커버 컨실러 이거는 뉴트럴 피치 뉴트럴 피치고요 이건 핑크빛 다크서클용 컨실러를 쓰면 되게 좋은데요 자, 입 컨실러는 네이벌린 핏 미 컨실러 펜 라이트 이거는 이제 여기, 여기 부분을 해줄 거예요 소리 너무 좋지 않아요? 이거 싸우싸 머리카락까지 눌러주는 거예요? 어머 머리카락 말을 하면서 하니까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좀 더 밝아졌죠? 자, 이제 눈썹 오늘의 눈썹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세미아치예요 저는 또 아이서도를 쓴 거 좋아해요 에뛰드 하우스 Look at my eyes 카페모카 짠! 예, 귀엽습니다 이제 저는 눈썹을 또 정리해줄 건데요 눈썹은 컨실러로 컨실러로 한 번 하면 살짝 이렇게 네, 이것도 핏 미입니다 자, 저희 아이서도를 할 때 제일 빠른 방법이 있어요 바로 테이프를 쓰는 거예요 테이프를 쓰면은 빨리 되고 쉽게 되고 시간 아낄 수 있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테이프 보이시죠? 발짝 발짝 자, 이거를 여기 눈 끝 여기 눈썹 끝이랑 여기랑 이렇게 이렇게 이어줍니다 보이시나요? 저희 요즘 많이 사용하는 이 네이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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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팔레트 예스! 이 색깔 이 색깔로 먼저 눈 전체에 발라줄 거예요 이거 아이섀도우를 발라줄 때는 저기 쌍꺼풀 라인에 조금 위에 발라줄게요 네, 쌍꺼풀이 없다! 눈 딱 뜨세요 딱 뜨고 그리고 이게 보이는 그 피부 거기 위로 이렇게 거기까지 이렇게 네 좀 붉은색은 조심히 안 하면 되게 눈이 부어보이고 지저분하고 안 예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테이프를 사용한 이유 중에 그 하나가 이런 책을 할 때는 깔끔한 게 제일 예쁘거든요 네 좀 납작한 브러시를 사용해가지고 이 색깔 이 색깔 이 색깔 밑에 요거 조금 눈 색깔 요거는 Ashes Ashes 색깔 해줄게요 그 다음에 아이라이너는 에듀 눈썹을 그렸던 그 색깔과 똑같이 해줄 거예요 여기 딱 뜨면 얼마나 깔끔하게 됐습니까? 정말 깔끔하겠네요 그리고 막 이런 거 자국 있잖아 그러면 아까 썼던 스펀지로 다시 여기 두드려줍니다 그리고 아직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컨실러 컨실러를 쓰시면 됩니다 이제 됐으면 파우더를 해줄 거예요 이거는 Etude House Fix & Fix 파우더 픽서입니다 안에 있는 가루를 빼줘요 이거를 쓰고 나면 눈치가 정말 잘 돼 있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좋아요? 네 이 파우더 추천합니다 이 파우더 추천합니다 이걸로 이렇게 꾹꾹 찍어요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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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저기 여기 코에 되게 많이 기름이 올라오거든요 보니까 코에까지 그냥 다 이렇게 해줘요 오우 예스 베이비 블러를 사용해서 저희 이제 바셀린을 이거 그냥 올리브영에서 파는 종바셀린을 눈썹에 다 발라줘요 이거 왜 발랐냐면 이게 눈썹 영양제로도 되거든요 이게 무겁지도 않고 어 뭐 해야 되지 화상도 지워질 때 잘 지워져요 왜냐면 픽서 같은 거 쓰면 어떨 때 안 지워지고 걸릴 때 막 이렇게 뭉개지는 게 쉽고 딱딱해지잖아요 근데 바셀린을 쓰면 그렇지 감사합니다 프리미엄 이럴 이럴 자 에뛰드 오마이 아일라시 타코 이 눈을 했으면 이걸로 앞에 여기 해줘요 눈썹에 잘 해줘요 눈썹에 잘 해줘요 무섭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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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이라이터는 하이라이터에 쓰죠. 오늘 거의 다 에뛰드다. 그리고 빔, 빔 블러스, 빔 블러스. 진짜 예뻐요. 코끝에 좀 해줘요. 코끝에 하면 이제 코가 좀 더 뻑 있어 보이거든요. 남의 코끝에 이렇게. 눈썹 위에도. 이게 제일 좋아요. 여기다 하면은 필러 가진 물처럼. 이것도 나와요. 어때? 완성! 에브리데이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데일리. 제가 많이 쓰는 팁들을 많이 나왔는데요. 이거 보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이만 갈게요. 안녕.